더 이상 임시 보호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지난번 다녀온 보호소에 새로 들어온 아기 고양이가 허피스가 심해서 혼자 밥도 안 먹고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. 그래서 허피스가 낳을 때까지 10일만 돌봐주기로 했다. 진짜 10일이다. 진드기 없어요 괜찮아요. 진드기 없고요. 이것도 똑같아요. 이것도 똑같아요. 괜찮아 괜찮아 안 먹으니까 최대한 많이 먹어요. 이것도 먹여보고 이게 여러 마리가 돼요. 여기도 부르신 분이 있으신데 여러 마리가 되면요. 괜찮아요. 그런 거 먹이시고 많이 잘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애 성격은 여기도 하죠. 다음regierung! 자유! 그 이유는? 자유! 이제 아리아가가 남기지 않은 badass 소원 안 되면 근데 쉬만 하냐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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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시 들어오냐? 잠시만요 밖은 아닌거 같지? 너무 높아 내려와 너무 높아요 맛있어? 맛있어? 많이 먹으세요. 너무 맛있어서 느낌이 들어요. 먹삭이 오는 소리가 더 많았어요. 어, 얘 멋있다. 포즈금뛀 같은데? 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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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리. 다이어트후 황이 더 해야 해! 세토구 하하 why 아 좋아! 배우회 다음 이야기 정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다라미걸 과도한 관심과 교육 탓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과연 다라미의 운명은? 나도 모르겠다 정세계의 야옹 소리와 함께 내동이 가 있는 높은 언덕에 도착할 거야 넘어지면 어쩌지 걱정은 하지만 야옹 방범들과 함께 할 테니까 쓰러져도 괜찮아 좌절 따윈 없어 어찌나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노아